투자자들이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야 실소유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이 상승장 때의 흐름 아닌가요? 그렇죠. 상승장 메커니즘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 모 복톡방 분이 다 하라 그러면. 복톡방 또 있잖아. 복톡방. 복톡방 두 군데 있잖아. 항승론자 끝판왕과 하락론 끝판왕과 복톡방 있잖아. 어쨌든 지금 시장을 설명하시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소유자들이 안 붙고 역전세는 세져가지고 하반기에 급락할 거다. 그 논리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이 오르려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캡 투자를 해야 되는데 캡 투자를 못하니까 캡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안 오르고 떨어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실소유자들은 사도 집이 안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거죠. 일단 누군가가 사면 집은 올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면 집은 오르거든요. 그런데 집을 누군가가 사는데 시장에 있는 매물이 급하게 줄어들어요. 매도 매물이 급하게 줄어들어요. 그럴 때는 누가 사는가의 집이 빨리 올라요. 시장에 매물이 막 쌓여 있으면 누가 사도 안 올라요. 그 차이인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는 놈이 많은지 파는 놈이 많은지 이 차이인 거잖아요. 사는 놈이 많으면 그분이 파실 만한 가격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40분이 오는 가격까지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12.4%인데 어디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17%까지 떨어져서 집이 안 오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1월달 바닥 지고 2, 3억 지고 그런 거는 누가 올린 건데. 자, 제 이야기는 뭐냐면 17%가 급투자다. 그러면 17%가 집을 샀다는 거잖아.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게 30 몇 프로였는데 17% 줄어서 집이 이제 더 떨어질 거다. 투자자들이 안 사니까.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한참 때는 10명 중에 4명이 투자자였고 집 사는 사람. 6명이 실수요자였네. 지금은 10명 중에 2명이 투자자고 8명이 실수요자였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4명이, 10명 중에 4명이 집을 올리고 10명 중에 4명이 집을 올린다 생각하는 거야. 10명 중에 6명이 집을 올리는 거지. 안 그래요?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집을 사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집이 떨어지면 살 거 같아요? 아니, 절대 안 사죠.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게 심리예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심리가 살아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자는 투자든 실수든 수요자는 맞잖아요. 매매 수요자는 맞잖아요. 매매 수요자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자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데 대출을 확 풀어줘. 그러면 이제 지불 능력이 확 커지잖아요. 똑같은 200을, 500을 버는데 이자가 똑같은 집을 사는데 100만 원 내는 거랑 200만 원 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갭이 붙어가지고 지불 능력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불 능력이 늘어나는데 보통은 갭이 붙어야 투자자들이 지불 능력이 늘어나는 거고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갭 투자를 못하잖아요. 실수요자는 거기 사는 사람이 실수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주로 사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든가 아니면 기존에 착액을 갖고 있던 전세집이나 매매집이 비싸야지 많이 올라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거죠. 실수요자는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금리가 낮으면 들어와요. 지금 떨어진 건 떨어졌는데 실수요자가 기대 수익이 낮은데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아니죠. 10억 하는 게 7억이니까 어? 많이 떨어졌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지불 능력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세해가지고 집이 올라간 거죠. 기대 수익률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패턴이 그때가 약간 다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도 강의 때 얘기했어. 그때는 옛날에는 투자자들이 먼저 사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 꽃이 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실수요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가격을 올려놔가지고 가격이 더 오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집이 올라도 부정하고 정부에서 사지 말라 그러니까 안 사고 이랬는데 계속 오르니까 기대 수익률이 진짜 이게 오르나보다. 지금 8억인데 지금 안 사면 10억 될 것 같아.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제가 데이터를 많이 돌려보면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최근 6개월이나 1년 내에 가격 상승률이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실수요자들은. 해보면 그렇게 돌려보면 거의 맞아. 날아갖고 슬롱슬롱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 취미가 데이터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추르셨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이 넘어 보는 거. 6개월 넘어 보고 1년 넘어 보고 2년 넘어 보고 막 하는 거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짧은 기간은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또 사고 오르니까 또 사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저금리라서 지불 능력을 계속 받쳐주는 거잖아. 처음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처음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대출로 집을 사지만 일단 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집이 올라도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급지로. 실수요자는 다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게 갭이 커져버려요. A급지하고 B급지하고. 그래서 확 커지면 안 사. 못 사는 거지 사실은. 사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붙어요 이렇게. 얘를 못 사니까 얘를 살 거 아니야. B급지로 할 거 아니야. 그럼 B급지가 오를 거 아니야. 갭이 붙어? 그러면 B가 또 A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올라가. 무한대로 올라가요. 근데 언제 멈춰? 집을 능력이 더 이상 안 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기대수익률을 낮아주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이런 원리를 설명하려면 그것도 없는데 어쨌든. 재밌다. 이런 거 강의 한번 만들어봐. 한 대여섯 시간. 재밌다. 천천히 떠도. 이런 게 핵심인데. 맨날 족저근막염 이런 거 걸리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부자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 근막염 걸리신 분 저 우린이톡방 들어오셨어요. 우리방에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돌아다녀도 시장이 떨어지고 있으면 돈 못 버는 거죠. 그거 안 걸려도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뭘 사도 올라요. 계집도 오르던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구조적인 거, 매커니즘적인 거 좋아해요. 그런 걸 이해하는데 80%를 써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막 기술을 써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아껴서 샀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를 때 그냥 사면 조금 늦게 사도 그냥 다 이익이야. 지나고 나면 이제 5억 5천 올랐고 2000만 원 싸게 산 사람 5억 4천 올랐잖아요. 똑같잖아요. 아차피. 그러니까 추심자 때는 저는 지금도 추심자지만 추심자일 때일수록 그런 잔기술에 혹해요. 그렇지. 막 500만 원 싸게 깎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뭐 어떤 말 할 때가 더 인기 있는지 알아요? 부동산 문은 왼손으로 열어라. 조회수도 더 잘 나와. 이럴 때 훨씬 더 왜요? 왜요? 왜 왼손이에요? 막 이러는데 집이 몇 개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라고요. 조회수가 안 나와. 저 사람은 찍어주지 않아. 디테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수 그래프 보면서 막 이제 아 계속 자기가 설명을 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검증을 해보고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 아프지 사실. 재미는 없지. 재미는 없지. 이런 게 재밌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재밌는데. 부동산은 어차피 그 최소 2년의 싸움이고 10년, 20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들은 그 아까 6개월 1년 정도 하셨잖아요. 인내심이라고 해야 될까? 지켜보는 시간이 한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올랐을 때 결국에는 뭔가를 살라 그러면 이걸 살라 그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후랭이님은 이걸 마음에 드니까 사겠지만 나는 이걸 사고 싶은 심리가 없거든. 우선 5천 원이면 사는데 왜 5만 원 주고 사?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심리가 생기려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영원히 사지 않는 42%가 있잖아. 우리는 45%가 있잖아. 그러면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사고 싶은 심리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튜브 특성화는 영상들 보면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베스트 5 이런 게 특성화거든요. 강남이라고 돼 있잖아. 다 관심 있다니까. 다 관심 있다니까. 왜 연예인이 빌딩을 살면 조회수가 떡상나. 아니 그건 내가 살 수가 없고 연예인 걱정까지 이자 못 낼까 봐 걱정까지 해야되나. 그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보면 뭐라 그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동산 부자 연예인 TOP5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를 하면 떡상나는 거죠. 본심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강남에 다 가고 싶어. 잠재 수요가 많아. 그러면 비싼 거예요. 그 수많은 잠재 수요자들 중에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스카이캐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가격으로 필터링이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자들만 계속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니까 또 그 커뮤니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또 더 높은 지불능력을 지불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화 인타임 혹시 아십니까? 인타임 시간을 찍는 거. 네. 거의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벽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시간이 많은 사람만 그 다음 구역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구역 들어갈 수 있고 최상위 구역에는 시간이 썩어 넘치는 사람들이 무한대에 거의 가까운 영원 불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익제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성벽을 쌓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선순환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좋은 사람 약간 부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더 올라가니까 또 이걸 선망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효과가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야.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그러면 이제 막 세상이 세상이 뭐 별로야. 불공평해. 불공평해. 많은 놈들은 많고 없는 놈들은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정치를 하면 돼요. 정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양극화는 심해지게 돼 있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이거는 팩트죠.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이 체제를 아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질 거니까 잘 생각해 봐.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를 대비해서 재테크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돈으로 보면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긴 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주말에는 쉬지 말고 공부해야 되고 놀러 안 다니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야. 사실은 너는 그게 싫은 거지. 낭취는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고 추기꾼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집에 돈이 많은 집 애들은 항상 불행하고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되게 행복해. 되게 행복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잊지 마세요. 남들은 남들도 뭔가 하고 있다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해. 그런 거잖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시대 보면 우리 아버지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내가 말이야 뭐 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보리고 내가 그 이야기 왜 해?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러는 거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잖아. 먹고 살만 하잖아.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되게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나부터 잘난 새끼들이 잘난 놈들이 많은 게 그런 거 아니야?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지. 비교를 하니까. 그러면 비교를 하지 말라 그래. 비교가 안 되냐고 비교가 되지. 자연스러운 건데 인지상정인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려고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게.